신앙생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내가 복받았다고 믿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실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실패하고 천국 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는 평생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안 맞는 분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드리고 나가요. 그런데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어요. 중직자 지배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내게 맞지는 않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 응답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쫓아와서 쥐여 하고 조금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쫓아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서 그렇게 또 하나하나 갱신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모기가 얼마나 저한테 잘 달라드는지 모기 체질인지 이상한지 똑같이 있어도 이상하게 내한테 와가지고 자꾸 물어요. 집사람 좀 물면 체질도 크고 좋은데 이상하게 같이 있어도요. 교역자실에 가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물리는데 어제도 교역자실에 잠시 내려갔는데 이 목 뒤에 한 세 방이 딱 물려가지고는 또 저는 물리면 또 이게 못 참는 성기를 가려워가지고 물 파서 여도 바르고 저도 바르고 이제 난리 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이 좀 잘 틈타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경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에는 다른 사람은 안 하는 짓을 많이 합니다만 모기, 퇴치약 이걸 막 원대 뿌리고 올라가면 안 물리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사단이 걸고 넘어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타베선 자사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추구합니다.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 5,000m 날아간다든지 3,000m 날아가면요. 기류의 변화를 다 받아요. 산에서 부는 바람 영향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런데 보통 여객기가 몇 m 올라가느냐? 1,000m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km죠. 1,000m 올라가는 여객기는요. 속도도 빠르고 지상에 있던 구름 영향도 안 받고 비영향도 안 받고 그냥 안전하게 조용하게 가는 것이죠. 이게 영적 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영적 탑에 다 서면요.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추석에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영적 탑의 선신앙생활인 줄 믿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은 피팍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피팍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지금은 물질에 영향을 받고요. 지금은 또 뭡니까? 세상 쾌락에 영향을 받고요. 지금은 너무 안일해가지고 나태한데 영향을 받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영향을 받는 거죠. 피팍시대에는 피팍 하나만 해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 탑에 선 신앙인들, 순교하신 분들은요. 그 피팍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세례요한 같으신 분이고요. 사도요한 같은 분인데 그 연세 많은데 반모섬에 가 있는데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뭐를 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게시록인 것입니다. 게시록이 딱 보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연세가 많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분의 제자가 누구냐? 폴리갑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도죠. 이런 분들도요. 이 피팍시대인데 사실상 그분 또 연세 많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뿌들려가서 총도요래요. 한 번만 나이도 많고 연세도 많은데 한 번만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내가 평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생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니까 안되겠다. 십자가에 묶어라. 그러니까 한 얘기가 묶을 필요 없다. 내가 그냥 갈게. 장작을 피워놔 놓고 기름 붓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묶어놔 놓고 밑에 장작 불 가지고 질러요. 그런데 십자가 묶을 거야. 묶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십자가 앞에 설게. 그래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런데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떼는데 폴리갑이 죽지를 않아요. 불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죽지를 않고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 창으로 딱 찌르니까 사도연에서 나오는, 폴리갑에서 나오는 피가요. 모든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탑에 서면 피 파기 사실 상관없어요. 영적탑에 서면 물질 따라가지 않고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 세상 풍습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탑에 서기를 추구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왜 시험 들고요. 왜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신앙생활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선이 있다니까. 내 살각이 안 맞다. 그건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복음은 상식선이 아니죠. 성경은 상식선을 말씀하지 않고 상식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죠. 상식선이 있고 상식 이하가 있고 상식 이상이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늘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상식 이상 것을 상식선으로 상식 이하로 이해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을 말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상식 아닌 그 이상의 것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믿음 이런 말은 상식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상식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와서 늘 시험 들어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이도 안 맞네. 교회는 상식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상식 이하의 사람은 어떻느냐.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자기는 상식도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상식 이하의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을 안 들어요. 상식 가진 사람이 상식 이하의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죠. 상식 이상의 상식을 초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알기를 원하느냐. 성경은 복음을 가지고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늘 망할 일만 한다니까요. 늘 뭡니까? 이 저 뭡니까? 이 망할 일들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본 인간이에요. 그걸 원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걸 말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보고 말고 제대로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 그걸 지금 못 깨달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보면 너무나도 간단한데 은혜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넓은 길은 뭐지요? 넓은 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기독교에도 구원 있고 우리 천주교에도 구원 있고 그러면서 천주교하고 또 비슷한 불교에도 구원 있고요. 그러니까 온 곳 군데도 다 구원이 있어요. 그걸 다 원론. 그게 넓은 길이에요. WCC 이런 사상들이 전부 다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뭐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보금 하나예요. 보금 소유하고 있느냐 보금 소유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거는 망하고 안 망하고 그건 생명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거예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의 기준은 보금 기준으로 사느냐 아니면 종교 기준으로 사느냐 보금 체질이냐 율법 체질이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불신자더라도요. 좀 보금적인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금적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빨리 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금 전할 자와 보금 받을 자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가 또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금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전도 중심으로 돌아간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면 분명히 확실하게 그런데 지구와 역사는 보금 중심으로 흘러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보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 거 없는 거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했습니까? 되라 하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영어를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중국어를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뛰어납니까? 베드로와 열두 사도와 70인과 여기에 모인 120명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수준 보면요. 그들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세계보금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내일 먹을 식량 걱정해야 되는데요. 모인 사람들 보면 전부 구제 대상자들인데요. 모인 사람들 전부 갈릴리 출신인데요. 하신 말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전부 출신이 저 이방 비슷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보고 세계보금만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라 얘기가 아니라 될 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 언약 붙잡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세히 듣고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지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고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3장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면서 안전병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니게 해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이 없는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교권 앞에 붙들려갑니다.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요. 말씀 성취지요.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 그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왔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누구 만나느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복음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이지요. 그 유럽에서 들어갔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입맛이니까 이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어렵다. 지금 내가 쏟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내가 핵심을 안 붙들고 주변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과 일치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즐겁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이 되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내가 지금 세례받겠다 하는 이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할 빌립과 그리고 복음 받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다메색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지금 아나니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주님이 사용할 사울에게 가 있는 거죠. 예수 핍박하는 자 사울에게 주님의 관심이 가 있어요. 이 사울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느냐 아나니아에서 사는 성에 거기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사울을 누구에게 붙여요? 아나니아께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아나니아께 말씀해 주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말을 해 줍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복음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복음 전할자와 복음 받을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세계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사회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복음 흐르는 역사였고요. 지구 움직이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가 어디로 움직이는 데 따라가지고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올라가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 마게도냐로 발걸음에 옮겼는데 유럽 복음화가 먼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 6시라는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정식 기도 시간이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죠. 세 번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 번 일어나서는 이방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베드로가 계십니까? 그래 나도 하고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인데 왜 날 만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금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아 보금 전할 자와 보금 받을 자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보금에 확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생활하는데 할수록 안 맞고 할수록 힘드느냐. 내가 보금에 확실하냐. 보금에 확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금에 확실하지 않고 보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신앙 생활할수록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언약이 분명치 않았어요. 언약은 아는데 언약 중심이 아닐 때에 우리 신앙 생활에 힘든 겁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언약이 뭐냐 하면 대답을 못해요. 언약이 뭐냐. 성경책이 언약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언약이 뭐냐. 예수 그도가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이 뭐냐 하면 예수 그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도예요. 피 언약을 말하고 방주 가지고 예수 그도를 말하고 성전 가지고 예수 그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언약이 된 거죠. 언약했을 때의 언약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단 말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마태복 1장 18절에서 23절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죠. 그분이 오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레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갖 얘기도 합니다. 4대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 닮았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요한 닮았다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율법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얘기 다 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4대 성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를 믿어도 좋고 그 다음에 석가를 믿어도 좋고 그 다음에 소쿠타테스를 믿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어도 좋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고백 없고 이 사실 없는 교회 생활을 한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교 생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서기관들이고 그것이 파리세인이고 그것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분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11조 해요. 그분들 금식 생활해요. 그분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식이니겠습니다. 보금을 모르고요. 보금 중심이 아니면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찬양한다. 그거 유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보금 없이 교회에 가는 것은 절간에 가는 것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보금을 알고 모르고가 너무나 중요해요. 잊고 찬양한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모르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갖고 찬양한다.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피 공로 보혈의 공로를 알고 찬양한다. 그것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악신이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수금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것이 은약 있는 자의 찬송이고 은약 있는 자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약 있는 자가 찬송할 때에는 마귀가 떨게 되죠. 은약 있는 자가 찬양할 때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은약 갖고 사업한다. 그것이 브리스겔라 부부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야손이었고 그것이 록펠러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아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은약이 분명치 않으면 그 번 것이 내게 짐이 돼요. 그 번 것이 내게 근심이 되고 그 번 것이 내 뼈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만 있으면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금으로 확실하게 은약에 뿌리 내지 않으면 번 것이 문제돼요. 알고 보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있어서 문제고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은약이 확실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되는 거죠. 이 은약을 갖고 있다. 공부한다. 이제 공부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공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공부가 재미있게 되는 것이고요. 공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모든 랩런트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며 축하드립니다. 은약이 있으면 꼭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전문성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저기 우리 랩런트 한 번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왔는데요. 자기 별명이 왜? 양미 양미 가양미래. 도대체 양미 양미 가양미. 통지표에 나오는 숫자가 양이고 미고 양이고 미고 전부 양미. 그래서 자기 별명이 양미 양미라는 건데. 그런데 이 애가 그렇게 공부 못하는데 보금만 해서 자기 전문성을 발견하겠어요.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 갔냐. 파리에 가서 출품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은평교회에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약 갖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실수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쓰시는데요. 얼마나 쓰임을 잘 받는지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잡아야 될 것. 아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오늘도 복음 전할 자와 오늘도 복음 받을 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래 되어지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래 되어지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죠. 왜 사기당하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만나니까 사기당하게 되는 것이고 손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관심에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곧 추석입니다. 명절입니다. 우린 타합에 서야 돼요. 이것이 내 영향에 미치지 않아야 돼요. 또 오후 예배 꼭 드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 타합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관심 이 세상 풍습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뭐 친척에 가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이 뭐 저쪽에 뭐 제사 지내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나는 영적의 타합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틀과 이 모든 것이 정말 복음 기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베드로 복음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만큼 신앙 고백 잘한 사람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은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같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땅에서 제일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뭐지요? 아직도 세상 체질, 아직도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되느냐? 복음 전할 사회의 관심은 율법 체질을 벗어나라. 오늘 이 환상이 주는 것이 뭐냐? 율법 체질 빨리 벗어라.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복음 체질로 바꾸어라. 복음에 방해되는 것, 복음 증거에 방해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에 묶여 있어서 주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고넬료가 누굽니까? 점령군 장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순사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일본 순사가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보기만 봐도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일본 순사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워낙 신경이 나고 저거 하니까요. 원수 같으니까 저거 복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안동이 있을 테에요. 남편이 얼마나 애 미기는지 남편이 교회에 나갈까 부인이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 인간은 구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율법 체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령군 장교예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이 완전 복음의 눈으로 바뀌기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은혜교회가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복음 체질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그릇은 무슨 그릇냐? 복음 그릇이 제일 큰 그릇이다. 복음 그릇이 제일 큰 그릇. 제일 큰 그릇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 담긴 것이 제일 큰 그릇이에요. 그것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니까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음 기준이 되라. 복음 기준이야.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요. 복음 기준이냐? 율법 기준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좌우라는 거예요. 멸망받느냐? 멸망받지 않느냐? 그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성공과 실패는 복음 기준이냐? 율법 기준이냐? 복음의 체질이냐? 율법 체질이냐? 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 복음 체질이냐? 아니냐? 사도바울은요. 완전 복음 체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정말로 나중에는 베드로의 그 부분을 질책할 만큼 복음 체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역에서 기도에 비밀 누르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성도는 제자는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지역에서 기도 비밀 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그 지역에 아나넬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뇌를 붙이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지역에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에 비밀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왜 나를 이곳으로 이사하게 했는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지역에 있어서 보내셨는 것입니다. 은혜교를 왜 이곳에 보냈는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영적 사령관이 돼요. 영적 사령관이 되고 이 지역을 내가 담당하는 영적 사령관이다. 아나니아는 그 지역에 영적 사령관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에서 영적 사령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어떤 일이라든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보금 누리는 자예요. 보금 누리는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예요. 반대로 불신자 기도해요. 그러면 귀신 역사예요. 점치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건 귀신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천사가 동원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누린 것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비밀을 누른 것이지요. 저는 이 비밀을 실제로 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양동수 장노님이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걸 들었었습니다. 실미도 사건이 있죠. 거기에 기간병이 있었습니다. 좀 망나니지 했겠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합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게 되고 살렸고 달아나는데 이제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던 거 그거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고난을 와야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총 들고 따라온 사람이 2매드 앞에서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나중에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죠. 통곡. 네가 죽는 그 시간에, 네가 죽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총 들고 따라오는 사람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는 2매드 앞에서도 그냥 지나가게 해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신앙이 꺾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홍해가 갈라져요. 불신앙한 사람은 여기서 죽는다고 난리 지기는 것이죠. 안희숙 여사님이 일본 갈 때에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그 박장로님하고 가는데 순사 눈을 딱 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지역에서 기도 비밀 누린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요. 불신앙이 꺾이고 허감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비밀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역에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보내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그 지역에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정시 기도 회복하는 성도님 되기를 추건합니다. 추석 때 가는 곳마다 정시 기도를 해요. 눈 뜨고도 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도 정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차 몰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요즘은요. 차 몰고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안전자리에서도 기도하고요. 눈 뜨고 기도하고요. 대화하면서도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4시 기도를 누리자 이 축복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24시 기도라라고 말해요.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5시 기도를 체험하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과 영원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우리는 현재가 있고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25시입니다. 25시 내가 몸밖에 있었는지 몸만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삼청천에까지 갔었다. 그것은 25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시간 속에서 움직여요. 어쩌면은 4차원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25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에 응답받는 것이요. 25시 기도예요. 천년에 응답받는 것이요. 우리 산업인들도 이런 축복받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세계보건마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백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인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년은 하루 같지요. 그래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이지요. 예 하루가 천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자.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은 백원은 10억이 되겠지요. 왜 백원은 10억이 되지 10억 하나님 그러면 10억은 백은 또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 백월이지. 그러면 하나님 백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내일 줄게 라고 생각합니다. 천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바라야 돼요. 동기가 바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보금 가진 자가 보금 들을 자에 관심이 있구나. 지구와 모든 역사는 그것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오늘 또 추석 명절이지만 보금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 역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움직일 때 흙암이 꺾여져야 되고요. 여러분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난번에 지금 뜻을 세우자 했는데 우리 체질이 이제는 전부 전도 체질로 바꿔야 돼요. 전도하자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금 누리고 하나님이 보금 받을 자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꾸어져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보금 체질 되고 전도 체질 되고 기도 체질 되기를 주님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내 틀린 생각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무슨 체질이 있는가 다 내려놓고 지금 뜻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 관심에 초점 맞춰지지 않냐고 하나님 방향에 초점 맞춰지지 않냐고 세상 체질 또 육신 체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상식이 아닌데 상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 하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립니다. 상식 이하도 있는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영적 타합에 서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파워 없어서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게 하시고 율법 체질이 완전히 무너지게 파워 없어서 이제 세상 명절 속에서도 영적 타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주님 주님 주신 HERN 내게 주신 귀한 물질 법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닿아줘도 구원하신 너의 주님 그 신 눈에 생각하며 죽게 힘써 버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받은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마치는 너 즐겁도 더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주 헌금 최진승 권사님 외 24번 감사헌금 양해자 권사님 외 22번 성교헌금 황승미 권사님 외 14번 건축헌금 김중범 장로님 외 11번 생일감사헌금 구자도 장로님이 드렸고 임직헌금 다수가 임직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세상 명절이지만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영적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 정말로 복음경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후대들이 복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문화 바꿀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직업에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임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직분의 감사성을 알고 직분의 이유를 알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명절을 당해서 전 현장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접의 탑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원하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사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일마다 또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오력 충만케 하시고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